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타임 최현덕의 트렌드의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치님 오후짱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양도세 완화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걸까요? 드디어 결정이 됐는데 일부 수급 중에서 재료 노출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요일부터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감이 올랐던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료 노출로 인해서 일단 9시 50분에 보도대로 돌아왔고요. 10시 반에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부 출렁었고 지금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 10억에서 50억 상이 됐고요. 또 오해가 있던 게 뭐냐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그럼 이번에는 적용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 어쨌든 이게 양도세라는 게 내년에 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맞는 거고 다만 이제 어떤 재료 노출에 의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변동성이 나온 겁니다마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좀 내년 10년 랠리가 좀 미리 땡겨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거니까는 우리가 또 10년 랠리까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최연덕 코치님의 시장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역시나 양도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요일에 저녁에 나왔던 건데 주초에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시장은 기대를 했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또 오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제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또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다고 했던 건데 오늘 아침까지 하더라도 정말 나올까 말까 했던 건데 어쨌든 이제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올해 10년 랠리를 좀 앞당겨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미국장을 보게 되면은 미국은 오히려 지금까지 고공행진하다가 어제 이제 꽤 큰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 따로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좀 이제 많이 올라온 이 고점에 대한 차익매물 나오면서 빠진 건데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양도세 때문에 미국은 고공행진하더라도 우리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오히려 이제 미국은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키맞축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가점에서 이 미국장 조정에 대해서 좀 우려도 됩니다마는 어쨌든 어떤 금리나 기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 차익선 매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키맞축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CX와 관련주라든가 몇 개 바이오 기업들 꽤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가점에서 종목으로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도 미증시를 따라서 다시 키맞추기에 갈 수 있다라고 오늘의 시장 전략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리뷰부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YIK가 오늘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전고점 50위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지금 은봉이 나온 건데 제가 이 YIK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삼성전자 2대 주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CX1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고유 랜드 웨이퍼를 삼성하고 공동 개발해서 완료했고 지금 양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테스터가 CX1 기술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엑시콘 같은 경우도 테스터를 이제 1분기 완료하겠다라고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어떤 고점의 물량을 소화된다면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꽤 높게 말씀드렸습니다. 6천억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제 생각에는 신년을 늘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좀 보유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같이 말씀드렸던 이미지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로봇으로 말씀드렸죠. 테슬라의 로봇이 계란을 싸먹는 걸 봤을 때 모든 어떤 휴먼 로봇에 촉각 센서가 들어와서 밖에 없다. 그 촉각 센서를 개발한 곳이 이미지스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장조에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면서 매물도 나왔기 때문에 꼬리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이 촉각 센서로 인해서 이 촉각 관련 특허만 쉽게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로봇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스 역시 목표가 4,500원까지 오늘 좀 모자랐었거든요.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동 같은 경우 제가 자율주행 3단계 진입한 기업으로서 포스코에 로봇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포스코가 드디어 그 로봇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사업가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약간은 조정이 있다가 오늘 큰 급등이 나온 건데요. 결국 이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이 이렇게 양도세 완화가 되고 금리나 기대감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하나, 둘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산트렐리 신년열리 나오는 거니까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오늘도 두 개 정도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는 오늘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스 이번 주에 소개시켜주셨는데 역시나 20%에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주 대동은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의 대응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전기차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전기차 또 이렇게 차량 관련된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전기차 관련주를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강하게 올라갈 걸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가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기업들 꽤 많이 있죠. 최근에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공장 수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전기차 공장 같은 경우도 배터리 공장이 어떤 착공을 연기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드디어 LG화학 같은 경우 미국 양극재 공장에 착공 들어갔다는 겁니다. 미국 최대 양극재 공장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테레네시시효 확보한 51만평 부지에 약 2조 원을 투자해서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지닌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 60만 대분, 그것도 고성능 배터리죠. 한 번 충전하면 500km 주행 가능한 고성능 배터리를 60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이 될 것이고 착공 들어가서 완공되면 2026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확인이 안 돼서 주춤했던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서산 이상 공장에 1조 7500억 투자가 있다.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SK온도 증서를 통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세일 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면서 공장을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수요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관련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LG화학의 공장 착공 소식과 함께 또 SK온의 증설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수요주에 담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공개하겠습니다. 포스코 DX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DX 제가 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최현덕 코치님께 여쭤봤습니다. 엄청나게 올해 많이 올랐는데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DX라는 게 디지털 전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스코 그룹 주도의 대부분 소재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의 IT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소재까지는 아니고 포스코 그룹의 어떤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의 기술을 적용해서 산업 전반의 어떤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작년에 매출 1조 원 나오면서 1조 원 클럽에 들어갔고 3분기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1조 1,300억. 그러니까 작년에 1조 클럽 들어갔는데 이번 연도에는 3분기에 1조가 넘어선 겁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 봤더니 960억 나왔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요. 그 포가 10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웬만한 포스코 그룹주도 그렇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2차원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포가 30배, 40배, 많게 300배거든요. 그런 기업 치고는 포스코 DX는 현재 나오는 실적 그러니까 미래 실적이 아니죠. 현재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 제철소 현장에 로봇 도입을 가장 빨리 하고 있죠. 스마트 팩토를 선도하고 있는 건데 반제품 슬라브를 생산하는 연주 공정에 로봇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곳에 있어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그런 것을 로봇을 투입하면서 스마트 팩토를 선도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된 거고 그게 거래소에서 승인 났습니다. 신규 상장 예비 심사 결과가 나왔고요. 상장 요건 충족해서 1월 달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 2일부터 코스피에서 거래가 되는 건데 최근에 두산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진 머트리얼즈 아, 일진, 그저 일진 머트리얼즈 LS 머트리얼즈 이런 것들 신규 상장에서 막 올라가는 게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DX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게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대비 저평가가 돼 있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현재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고래일 만에 오늘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주도 그렇고 에코 그룹 대부분이 주가가 쭉 빠졌고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조정도 짧았죠. 그만큼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없었던 거고 지금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불안치성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전국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7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5만 원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DX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 라인은 5만 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동차도 간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다시 자동차 관련 주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아가 신고가입니다. 현대차도 세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같이 못 갔던 건데 전기차 시장이 좀 그런 우려감이 없어지면서 자동차도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올라가는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또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를 보시면 어제 러시아 공장을 매각한다는 이야기 나왔죠. 단돈 14만 원을 매각한다고 이야기 나왔지만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들이 2천 원을 매각한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전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매각한 것 자체가 발백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더 큰 손을 낼지 모르는데 매각을 했다는 이야기에는 더 이상 손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실이 확정됐기 때문에 불화치성 해소가 됐다는 건데 지금 계산 나온 걸 보게 되면 현대차가 4,700억 기아차가 1,400억 정도 손실 날 거라고 보이는 건데요. 4분기 실적 비교해 봤을 때 4분기 실적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16% 기아차는 4분기 실적 대비 6% 정도밖에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러시아에 대한 손실이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 손실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이 테슬라의 NACS 전기차 충전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동일한 방식의 표준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도 미국 진출해가지고요. 테슬라의 어떤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현대차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또 수혜가 되는 거고 보통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금 받기 위해서 이제 연말에 매수가 들어가다가 배당락되면 또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 배당일을 조정하는 게 보이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주총해서 배당 규모를 확정할 거고 배당 기준이 나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또 배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매도보다는 연초까지도 매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는 지금 러시아 공장 매각에다가 테슬라 충전소 이용할 수 있는 수혜, 그렇다가 이제 배당금에 대한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워낙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또 잘 나오는 자동차 부품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화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하면 화신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대차 또 미국 공장에 샤시를 독점으로 납품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조지아 공장에 같이 진출을 했고 170억 정도 추가 투자를 해서 증설까지 해서 현대차랑 같이 동반 진출한 자동차 기업 중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28%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랑 같이 동반 진출한 기업 중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도 더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현대차 그룹에서 실시 점유율이 56%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와 동반 진출한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화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보시면 현대오피스하고 9400억 규모 차세대 배터리팩 케이스 공급 계약도 체결했고요. 폭스바겐에 MEB 플랫폼 들어갔고 테슬라에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부터 고객사가 생산 증가 들어가면서 실적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신의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많이 빠진 부분에서 바닥에서 아주 강력히 올라와서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부품 중 올라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 12,000원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화신 준비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하단 자막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양도세 완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어떤 이슈를 챙겨봐야 할지 또 오늘 최현덕 코치님이 무료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양도세 완화가 되면서 지금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요. 시차가 또 급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엑시콘, YIK, 또 바이오 기업도 다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또 종목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급등할 종목 궁금하신 분들 4시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타임 최현덕의 트렌드의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